월드코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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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빠님 가자 부르미즈동산 호동님 부르미즈동산 어땠어요? 재밌었어 땀이 이렇게 날정도로 이렇게 재밌었어요? 그렇다 표정은 좀 이상한데? 표정은 좀 이상한데? 표정은 좀 이상한데? 왜? 왜? 뽀뽀님 왜요? 왜요? 안쪽끝 표정은 좀 이상해 이리와봐 내려와봐 와 이거 재밌었어요 짱 재밌었어 짱 재밌어? 여기가 더 훨씬 빨리 미끄러진다 힘들네 이거? 너 어떻게 올라왔냐? 아빠들 못 올라가겠는데? 여기 올라가기 힘드네 아빠들 여기서 안되는데? 너무 힘들어 땀이 이렇게 났어? 땀이 너무 많이 났어 이게 뭐야 완전히 아빠랑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한다 아빠는 양말이 너무 미끄럽나보다 도저히 안되네 아빠 엄마 놈이 엄마 이생 아 진짜 거의 다 올라갔는데 다 올라왔어? 또? 어쩜 이렇게 빨리 우와 여기까지 다 왔네 여기까지 다 왔어? 어 엄청 세다 여기 아빠도 한번 올라가 볼래? 아빠 여기 미끄러운데 어떻게 올라가? 아빠 여기 안 되는데 이렇게 미끄러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안되는데 그리고 저쪽으로 가 아 저쪽으로? 알았어 다음과 같이 보호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빠가 방독하네 어린이가 뛰면서 내려오는 경우 다른 어린이와 추스도할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께서는 천천히 내려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잘 미끄러져 온다 잘 미끄러져 온다고 양은 보호자께서 같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ier 안돼 안돼 날아 Minister 또 놀꺼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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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이 거의 너무나 고호자께서 대신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야? 머리를 감았네 또 놀꺼야? 이게 뭐야? 머리 감은 것 같은데? 넷째, 또 놀꺼야? 앞에 사람이 있으면 안돼? 아냐아냐 내려가 가려 차면 안돼 아 가려 차면 안돼 준비됐어요 호동님 아 네 이제 내려갑니다 엄마야 야 아빠 안 내려갔네 민이 게임오버 상해 인제 민이 가자 이제 형한테 아니 많이 또 안가? 네 얼마나itt 이리와봐 미이 미래 만약 시절 저녁 내가